올해 제약바이오 분야는 국집간 이슈가 많았던 만큼 뒤따르는 영향도 컸습니다. 기대를 한몸을 받았던 신약의 실패가 있었던 반면 세계적으로 한국바이오시밀러의 경쟁력을 입증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통해 전망되는 내년 업계 분위기까지 박경영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제약업계는 특히나 더더욱 다사다단했던 것 같습니다. 악재도 호재도 대규모로 발생을 했었던 것 같은데 키워드로 좀 살펴볼까요? 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임상실패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업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던 사건부터 살펴보면 아무래도 임상실패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어서 기대가 높았기 때문에 신약 개발의 어려움을 더 크게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4월 업계에 충격을 안겨준 사건 코오롱 생명과학의 인보사 사태를 기억하실 겁니다. 주성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인보사 판매 중지에 이르렀고 코오롱 티슈지는 주식시장 거래 중지, 코오롱 생명과학은 집단 소송에까지 휩싸이게 됐습니다. 이후 신라젠, 헬릭스미스, 강스텐바이오텍이 줄줄이 임상 3상에 실패하면서 바이오 시장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주식시장에서 관련 주가가 폭락하는 것은 물론 한참 몸값이 올라가던 제약바이오 업계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기도 했는데요. 특히 신라젠의 경우 임상실패를 앞두고 경영진의 주식처분 의혹까지 이어지면서 바이오 기업 투자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영상 함께 보시죠. 결과가 저희가 기대하고 예측했던 거랑 전혀 다르게 나와서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회사를 빨리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대표이사가 추가 지분 매입하라면 자금을 추가로 더 빌려와서 추가 지분 매입을 하겠습니다. 절대로 저희가 먼저 발빼게 한 게 아니고 업계에 안타까운 일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세계적으로 한국 제약바이오의 경쟁력을 입증하기도 했죠. 두 번째 키워드로 말씀드려보면 기술 수출 잭팟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업계의 악재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올해는 한국의 바이오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입증해내기도 했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의 기술 수출을 성사시키면서 의약품 강국의 가능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유한 양행, GC 녹십자, 브릿지 바이오테라퓨틱스, SK바이오팜 등이 모두 8조 원이 넘는 라이선스 아웃을 성사시키면서 세계 무대에서 임상 강국의 위상을 나타낸 것인데요. 지난 1월 유한 양행이 길리어드와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물질을 7억 8,500만 달러 규모로 체결하면서 포문을 열었고 이후 베링거 인게라임의 1조 원대 규모 기술 수출에 성공한 브릿지 바이오, 11월에는 알테오젠이 글로벌 제약사와 1조 6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라이선스 아웃을 할 때 빅파마들이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입맛이 다 다릅니다. 그것들을 미리 파악을 하고 초기 개발을 빨리 할 수 있다는 게 저희 회사의 장점이고 최근에 BBT-877을 글로벌 라이선싱을 했기 때문에 개발 역량과 라이선스 아웃 역량을 같이 보여준 그런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건당국과 관련한 이슈도 상당히 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위장약에 사용되는 성분에 발암물질이 검출이 되면서 제약사 모두에 막대한 영향을 또 끼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발암물질 검출 패닉이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난해 발사르탄 사태에 이어서 올해 9월에는 라니티딘 사태도 불거졌습니다. 위장약에 사용되는 성분 중에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식약처의 판단으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린 것인데요. 이로 인해 제품 회수와 판매 중지로 타격을 입은 제약사들은 결국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올해 라니티딘 사태 직격타가 예상되는 곳은 대웅제약과 일동제약, 대웅바이오, 한국큐텍스 제약 등인데요. 이외에 라니티딘이 들어간 269종 의약품을 판매해오던 업계 전반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현재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약바이오 산업에 상당히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장 상황이 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네, 어려움도 많았지만 현재로서 업계 전반적으로는 기대가 실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올해 정부가 바이오 산업을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선정하면서 관련 정책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특히 지난 19일 보건당국이 100만 명 규모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겠다. 이런 내용과 천억 원 규모 바이오 헬스 펀드 조성이라는 구체적인 청사진이 밝혀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직접적인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발반삼아 내년에 신약 개발과 수출길 개척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2019년 제약 바이오 업계의 전반적인 핫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박경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